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크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옥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삶 속에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붙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들에게 분별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국은 핵심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분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거.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루어주신 때문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우리가 앞서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명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기억해야 됩니다. 즉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즉 신령한 것이라면 무조건 따르지 말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즐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다 얘기할 때 그것을 다 믿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영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으나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2절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한 가지 말씀이지만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아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임몸을 잊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분은 우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냐면 바로 창조주의심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한계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을 세우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유효한 통치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 모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의 능력과 그 권능과 그 역사를 우리가 안 다음에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추후에 더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루기 위해서 이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값에 합당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우리가 결국은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죄가 누구를 통해서도 용서받지 못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그 방법을 취하시는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괜한 논쟁 같다. 전능하신 분이 그냥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면 되지 왜 그러지 않은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 단순히 창조주로서 우리를 피조물로 대하셔서 우리를 자기 뜻대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조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셨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말 이 의로우신과 그리고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사무신, 그의 기업의 상속자로 사무신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속에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한 가지가 돌출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첫 번째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없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혹은 그 지혜가 있더라도 무엇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용하고 남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잘못 알고 있던지 두 번째는 알면서도 잘못 사용하고 있던지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육체로 이 땅의 육체의 몸을 입고 한참 신과 찬 사람으로서 이 땅의 오심을 시인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3절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으로 노력하는 일이라. 즉 겉으로는 거룩한 절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척하자면 아는 노력하는 일이와 같은 자들이 탈수고 나타나니 우리에게 주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미 벌써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양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라고 해놓고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너무 교묘하다는 거예요. 더 이 교묘한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세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저들의 세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5절에서 나타나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 속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즉 자기네들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네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죄악의 특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이 죄악의 특징, 죄악 세상의 특징이 이 거짓 선지장님들에게는 너무나 잘 구현이 돼요. 기가 막히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이 짝할 수 없는데 이들은 기가 막히게 짬뽕을 시켜요. 기가 막히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이 잘못된 것보다 좋은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커 보이게 잘 꾸며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며 성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러진 말고 10분의 1만 하나님 뜻대로 쓰고 10분의 9는 우리때로 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11조 하란 거잖아요. 이렇게 꾸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11조로 우리가 어떤 세금 내듯이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거 이렇게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11조의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먼저 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항상 주목하는 거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인데 교묘하게 바꿔서 조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예요. 10분의 1 들여봐. 그러면 하나님이 10분의 1보다 더 큰 거 줘. 자기 욕망을 위해서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욕망을 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신다 그랬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뭐든지 아낌없이 주신다 그랬지. 사랑의 법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 그랬지. 언제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회수해 오는 것처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금액이 회수된다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빛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4절 말씀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하기 전에 4절 말씀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부러 이 효과를 극대하기 위해서 5절 말씀을 먼저 소개했지만 여러분들 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면서 정말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됨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분명히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 세상에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미련하면서도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이 이미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바로 창조주 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거 정말 자주 교육받았는데 이 교육이 어떤 한 단편에서 끝나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청소년 시대에 소율의 문답으로 교육받았던 분들 청년 시절에 소율의 문답으로 교육받았던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우상들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에게 환호해야지 그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가 더 큰 신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아메리칸 가스 미국의 신들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옛날 신과 현대의 신이 구분이 되는데 옛날 신은 힘을 잃어가고 현대의 신들은 힘을 얻어가는데 그 힘의 유무 그 크기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지지와 그들의 찬사를 찬양을 받는 존재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신은 인터넷, 미디어, 돈 빠지지 않죠. 그리고 고대의 신이 제우스, 그리스도, 로마의 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들의 신으로 두고 되게 웃긴 게 이단들이 하도 많이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은 여러 명이야 이렇게 작가들이 표현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해석인데 인간의 해석이 항상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환호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분이신가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영광되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가 창조죽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신은 인간이 창조한 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사실 세상에 모든 신은 그런 범주 안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범주 안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확장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어디로 확장이 되어야 되었냐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원래 이기신 존재예요? 오늘 4절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보다 크세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겨야지 하나님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는 존재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기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착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고 찬양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속하고 하나님이 우리 심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6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분명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알고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어요. 아멘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거든요. 사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냐? 이거 여러분들 이 해석도 이단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게 해석하신지 아시죠? 다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들의 말은 우리가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시기하고 분내고 투기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계략도 어떠한 계획도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악의 부지런한 삶을 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구분하게 됩니다. 진리의 영광 미혹 영광 이로써 우리가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그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짓된 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 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님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들에게 가만히 끌려들여 자기들의 사신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걸 넘어서 요즘에 어떤 게 큰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모든 일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가 이 시대에 필요한가 이 시대에 어떤 요청에 부합한가 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에게 속한 부속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큰 차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의 차이인데 사신조를 부인하는 모습이 요즘에 이런 모습으로 더 잘 나타나요.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지혜로운 길로 여기고 자꾸 글로 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느니 이로 말미야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호색한 것이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타락만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모든 것은 우리의 호색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모든 것이 이 영적인 가늠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모든 생각과 사상이 영적인 가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 그런 시절이 서슴없이 일어나는 거야? 요즘에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교회가 왜 이래?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색한 것이 영적인 가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죠.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가장 교묘하고 항상 시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어내고 저렇게 해서 지어내서 자기네들의 탐심을 채우는 말만 계속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로 이득을 사무니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착취하려고 해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니나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런 무엇입니까? 베드로우서 1장 2절에서 7절에 먼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첫 번째는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됩니다.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이 말씀 위해서 수고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으로 모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스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강의지 먼저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강의지 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학습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계속 만들어서 계속 나눌 수 있고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더더욱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을 더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생명과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갖게 하세요.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게 하시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야마 구속의 약속으로 말미야마 어떻게 하세요? 너희가 전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죄와 멸망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즉 죄와 멸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 우리를 알게 하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대로 가야 되고 이 덕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믿음으로 복음의 사면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 많은 상황이나 많은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행할 바를 알게 되고 이 행하게 됨으로써 우리 이 교회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의 풍요함을 우리가 더 크게 누리게 돼요. 그러나 이 지식 안에서 무엇을 하게 하세요? 절제하게 하세요. 이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가 받은 특권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 받은 은혜를 절제하고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절제 안에서 인내에요. 인내함으로써 소망함으로써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이 일을 하게 되고 이 인내는 경건으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빠르게 모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름을 알고 이 경건의 삶을 살면서 이 경건 안에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안에서 무엇을 더하게 돼요? 사랑을 더하게 돼요. 결국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는 데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과 완전히 대비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묵상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 이 첫 번째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 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셨다. 죄의 문제 해결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신 건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이기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이 승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누구의 힘으로 살며 성도는 누구의 힘으로 삽니까? 거짓 선지자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힘으로 살아요. 거짓의 힘 사탄의 힘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간단 명료하게 볼 수 있는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에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각가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우리가 많은 묵상과 많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는 너무 명료해요.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가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가 무엇이 승리의 삶이고 무엇이 영원한 형벌의 삶인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 명확한 것을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상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비진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말씀이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자신이 특별한 영감을 받았다고 가르쳐는 자들의 주장을 함부로 믿지 말고 시험해 보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상한 게 제가 본 천국하고 요한계시로 기록된 천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 의도가 뭐예요? 내가 본 게 더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그런 걸었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사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로 쓸 때는 성령께서 이 오고가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음의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눈 것처럼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시는 이 성령의 정확한 역사심이 있었는데 당신이 천국을 보고 온 것은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인사일 뿐이고 그것은 당신의 해석과 당신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고 치우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다름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냐면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분명한 말씀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부로 다 듣지 말고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 이 악한 영들의 무수한 시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이 다 한자도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상께 만들려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진리의 영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진정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이처럼 신비한 예수님의 이성 연합을 믿는 자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양성 진성 인성 중 어느 한 부분을 부인하거나 이성 연합을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사도시대부터 교회에 침투하여 주님이 재심하실 때까지 존재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성도들은 예수의 이성 연합을 믿고 그 신비로운 사회에 감격하지만 저 악한 영에 미혹된 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 식별하려면 주님에 대한 진리를 전해보면 그 반응을 알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트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안에 우리가 정말 푹 빠지게 되면 이것이 좋은데 그것을 왜 배워야 되냐고 얘기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은 그냥 신화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에 발생한 사당의 대병 거짓 니단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을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에비원파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로 입고 온 사람이 어떻게 신냐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신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유일신 이것이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부인하는 거냐면 삼위일체 유일시지만 삼위 이 삼위가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석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신비의 영역은 신비로 받아들이면 돼요 신비라고 인정하면 돼요 근데 에비온파가 인정하지 못하는 건 이성주의에 의해서 신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진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어떤 시도냐면 하나님을 내 지식의 한계 안에서 귀속시키려는 거예요 나에게 귀속시키려는 모든 시도인 거예요 근데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아리안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채초를 이거 자기네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담 이전에 있었던 최초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또 영지주의가 가장 크게 대두되었던 건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며 주는 육체의 가연이라고 하며 신인 양성을 부인한 거예요 이로써 금욕주의와 캐럭주의에 빠지는 그런 상태로 가게 돼요 근데 금욕주의와 캐럭주의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고상한 것 같고 더 고차원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은 무엇만 드러내는 거냐면 자기의만 드러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밀일체를 부인하거나 재림을 부인하는 것 모두 사단의 지배를 받은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 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날 예수를 사회에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자로만 보는 이것이 현대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상인데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삶에 의미가 없는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뒤로하고 현대적인 의미만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이나 예수 우리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 죄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주장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식 안에서는 결국 어떤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냐면 죄는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 보니까 죄의 문제는 어차피 해결이 안 돼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이 안 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상의 변화에 따른 현대에 맞는 이론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취사 선택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한 그 흐름 안에서 파생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이익을 가져오는 데 흥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과 디소서 1장 11절에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고 셋째 거짓 선전은 개인 생활이 비교를 방탕하다는 겁니다 2사에서 28장 7절과 예레미야서 2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도 좀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힘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이 우리가 변하고 나면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연결되냐면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게 돼요 우리는 어떤 진화의 가정에 의해서 존재된 그런 존재도 아니고 어떤 시대의 흐름에 안에서 이 시대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본질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삶은 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삶의 목표과 삶의 방식만 잠깐 바꿔야지 라는 것을 하면은 이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 안에서 각자가 조율하는 조율의 차이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 토론의 거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목표와 방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조율하다 보면은 우리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존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제각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귀결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의 피조물로서 그의 구원에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얘기될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방식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때로는 이 외곽적인 것부터 건들어서 이 본질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이끄심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삶의 목표의 변경 삶의 방식의 변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의 변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번 공동 기도 제목은 분명과 다툼과 미움은 헛뜸을 알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어떤 사건에 해석하는 의견의 차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표의 차이고 삶의 방식의 차이고 우리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차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위해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뜻을 위해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로 기도하는 우리 한글자막 by